야, 비디오다! 아니, 저건 성인용? 아니, 이건 폭력물이잖아. 심의 번호, 허가 번호도 없어요. 이 저자판 인쇄 상태를 좀 보라고. 아이들 몰래 불법 비디오를 보고 아무데나 두는 건 독이 든 약품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가된 비디오에는 심의 번호, 허가 번호와 청소년용은 초록띠, 성인용은 빨강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비디오! 바른 선택과 관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SKC 비디오 테이프 바로 귓가에서 듣는 것처럼 SKC 컴팩 디스크 유익한 생활 정보를 안방까지 전해드리는 SKC 플러피 디스크 강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주식회사 SKCD SKC가 선보이는 시비 카세트 디오 장면